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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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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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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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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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제 생활은 해야 되니까 생활은 하고 있는데 또 일이 잘 안 됐는지 또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는 뻔뻔하게도 안방 차지하고는 안 나가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코로나 터지고 다 힘들잖아요. 벌이도 주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도 안 해주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천하 자식 우리 애들이랑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혼하고 그나마 애들이라도 제가 챙기는 게 부담이 더 될 건데 안 나갈 것 같아요. 좀 집착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뭔 얼굴 가지고 그 얼굴로 뻔뻔한 얼굴 가지고 어떻게 집에까지 들어왔대?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혼 좀 하게끔? 언니도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양심도 없는 사람을 집에 들여 보내놓고 어떻게 그 얼굴을 두 얼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접스러워서 얼굴도 보기 싫은데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못 참겠어. 참을 수가 없지 어떻게 참아. 더군다나 지금 돈도 안 벌어오고 주는 밥 열심히 먹고 더군다나 밤생활도 안 하고 언니는 도대체 허수아비도 아니고 언니한테는 이미 이별수는 들어온 거는 3,4년 전에 이별수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인간이 언니하고 전혀 도장을 찍으려고 하지를 않아. 지금 언니는 그 사람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잖아. 그 이혼 받기 위해서 언니는 그 남자한테 별의별 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감안을 하면서 살고 있고 막말로 그 남자가 그 신랑이 본인이 잠자리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언니를 이용해 먹는 그 자체네. 그 사람이 이혼해줄게 그러면서 오늘 잠자리 해줘. 그러면 언니는 잠자리해. 그러면서 언니는 화장실 가서 하루에 12번이고 정말로 이빨 닦다가 끝나버리네.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제가 벌고 있으니까 돈 때문에도 지금 붙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바깥에 가서 힘든 일은 주갑 닦게 놔도 하기 싫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도 하기도 싫고. 배째라 하네 집에서. 개쓰레기네. 언니가 사정사정해요. 그냥 저라도 살아야 되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애들이랑. 그러니까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끝떡도 안 하니까. 다시 보내. 어디로. 쥐 새끼 있는 데를 다시 보내라고. 그러려면 돈 달라고 하는 거 같아. 언니가 돈을 왜 줘. 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어떻게 하기는 보내라고. 하. 보내요. 언니도 그 남자를 언니 신랑도 잡고 있잖아. 애들 때문에. 오래. 오래. 언니한테는 이미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별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마무리해서. 저 해외로 보내버려요. 이혼하는 게 맞는 건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속 많이 썩을 거예요 이혼을 안 해주려고 속 많이 썩을 것이고 그쪽하고 이미 조용히 여기에 피난 나오듯이 피난 온 거고 거기에서도 이미 빚이란 빚은 다 그 여자한테 명의로 다 돌려놔서 그 여자도 거제 아닌 거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수도 없는 그 시기가 돼 있고 지금 한국에 오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왔을 것이고 근데 전혀 한국에서 그 사람한테 손 내밀어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언니를 지금 들들들어 볶을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언니가 매정하게 언니 신랑하고 이별 수가 들어왔을 때 앞뒤 보지 말고 이별을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언니한테는 또 내년에는 그 곤욕의 삶에 또 진흙탕에 아마 들어간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 그러니까 이별할 수 있을 때 지금 이별하세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듣고 나니까 애들땜에도 못할 것 같았는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속이 시원하네요 좀 속이 시원하네요 reductions 흥 흥 감사합니다.